물고기 이케에 이케에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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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 반죽이고요. 전분에 전분에 감자 전분에다가 물하고 계란하고 이게 돼지고기로 하는 거지? 예 돼지고기입니다. 너도 좀 유명해지고 싶어? 예 유명해지고 싶죠. 그러면 탕수육만 넣는 게 아니지? 손까지 같이 넣어야지? 그러면 유명해져도 의미가 없잖아. 아니지 아니지 여기만 탕수육 끼고 가는 거거든. 유명해져도 의미가 없어서 유용하지 보호를 이렇게 보호를 이렇게 보호를 들어갑니다. 후은 웅 Sow 와 이거 근데 쇠기름이라서 진짜 맛있겠다 네 맞아요 아 그럼 평소에는 쇠기름이 아니라 그냥 계속 썼던 기름도 쓰는가 보네 이보호 씨, 이거 무슨 기름으로 튀겼죠? 이거요? 공업용 기름으로 튀긴 것 같아요 등유 나와야 돼요, 등유 아니야, 공업용 기름 벙커 씨유 어... 세묵수 세묵수로 튀겼잖아요 불쏘하셔서 어떻게... 아니, 그걸 왜 부어? 나 찍먹인데 아, 선배님 찍먹입니까? 아, 진짜... 선배님, 진작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네가 진작 물어봤어야지 아 딱 보면 몰라? 아 죄송합니다, 선배님 일단 붙겠습니다, 이 양보은 거 붙겠습니다 딱 보면 몰라요, 넌 제가 조금 좋아하는... 굉장한 맛이야 간이 약간 부족해서 바닷물에 한 번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됐어? 더요, 더? 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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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호 선배님, 바다에 한 번 찍어서 드십시오 아까 내 거 머리도 있네 애들리야? 뭐, 애들리야?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래 야, 머리 왜 그래? 왜 그래? 여기요? 어 아니, 부호 선배님 이기려고 이 정도는... 아, 구멍을 뚫고 온 거야? 네 와... 아니... 이부호 씨 이기려고 머리에 구멍을 뚫고 왔어 펑스야 네? 컵아 컵아 어 야, 멋지다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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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왜 우리 나 찍어주세요? 뭐하고? 나 찍어주세요 남겨두지 마 지금 얘가 지금 포인트 잡고 있잖아 아 이거 언제 꽂아놓은 거야? 어? 야, 나를 카메라에 담아주세요 나 피곤하고 있는데 아 일기감 느낌 같은 데? 눈독자가? 아니 이거 좀 독한데 오케이? 아니 일부러 얼굴에 춘장 그거 안 지운 거죠? 아니 아니, 꽉 지운 건데 지운 거야? 넉 어 개운해 됐어 우와 우와 가시 가시 하하하 하하하하 심장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오오 오잠゛ 어 잘 어울립니다. 약간 대군 적인 거에요. 파키스스찬 군인 같은 그런적이죠. 하하하하하하하 저거 빈틈 쌍둥이? 기름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안 돼 제 기름을 달게 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물이 약하네 도착해 여기서 잘 볶아야 하기 제일 맛있다고 아 이제 이거 닫는거 어떻게 닫는거고 아니 본인 안뇽박수 없인데 데칸이야 이거 데칸인데 아 그럼 왜 가져왔어요? 어? 빌려서 왔는데 아니 저기 한참 지금 짬뽕 뽑고 있는데 밥을 해야되는데 지금 밥수 닫는걸로 몰라 빌려놓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좀 해봐라 니가 좀 해봐라 니가 잘하잖아 밥수 좀 찾아봐 이게 다가? 딱 채워지는게 있을거 같은데 이게 이쪽으로 와야될거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내 말이 됐네 됐네 아 여기 좋아 아 우리 비키강스의 브레인 야 이거 이제 이거 되는거 아니야? 또 끼어들어 얘 봐봐 은근슬쩍 다 끼어들잖아 지금 아니 궁금했어 아니 카메라가 없으면 왜 카메라 있는대로만 와 DID holy 액션 공작 Ll평 야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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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이거야 좋아 좋아 이거야 라면 소스만 딱 넣으면 되겠다. 어떻게 보면 세미짬뽕이네. 그렇죠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짬뽕입니다. 와우 아 카메라 있으니까 선호를 좋아. 개인적인 경향은 짬뽕을 좋아하니까. 짬뽕이 뭐 이렇게 먹었다가 맥수가 딱 사라. 딱 그 바람에 날리니까. 네 얼굴에서 면을 얼굴에 타고. 불어도 국물 한번 마셔. 아 또. 야. 야. 나와라 좀 애들 좀 가자 좀. 밥 한번 열어봐봐. 다 됐지. 이광철씨 농민들을 우려 하시는 겁니까? 아 맛있다니까 맙이네. 네. 여기서도 약간 태워서 넣거든요. 짬뽕 밥을. 음. 음. 음 맛있다. 그 우리가 우리가 버린 거 아니더라도. 우리 거 아니더라도 다 주워줘. 아아아아아아악. 어. 구독과 좋아요. 동화하십시오. 그리고 여러분들 1편부터 쫙 경주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. 3편부터 보세요 3편. 오우. 한글자막 by 한효정